이번 차도 드네요 노하래요 싸이 저 오늘 캐릭터 되게 많아요 뽀뽀기도 있고 어때? 언니! 언니 팬이었어요! 언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세상 최고 예쁜데 근데 지금 많이 질 거예요 언니 말 못해요 언니 게임 들어오셨어요 언니 놔둘게요 나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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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가세요 저 언니밖에 없어요 나가세요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실게요 언니 사랑해요 이거 거의 저희 숙소 풍경이에요 저희 이러고 놀거든요 상황극의 달인 저희 단체로 연기하면 진짜 잘할 거 같아요 아 연기파거든요 저희 아 맞죠? 네 맞네 혹시 그거 보셨어요? 저희 동물 단체 개인기 보셨어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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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안돼 보면 안돼 저희 저희 한번으로는 안될까요? 저희 이미 다 보셨대요 뭐가 뭐가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네 저희 저희 이제 또 이제 색상 치우고 뭐 저희 무대랑 더 포즈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저희가 또 예쁘게 예쁘게 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쵸?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빨리 올게요 안녕 조금만 기다려 빨리 달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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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유후 미소린 미소 어떤 포즈 아실거에요? 오늘은 네 다들 아실거에요 저희를 보셨다면 네네네 제가 또 이렇게 이 스킨댄스 기억하시나요? 네 다들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정말 기념 API 캬 twitter